오늘의 첫날 Q!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18 비교단 FIRST ASIA TOUR LIVE SHOW IN HONG KONG에 오신 여러분 우리 당장의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단작분들에게 멤버별로 소개를 한 번 해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제 언젠가서 첫날 Q! 안녕하세요! 저는 부터 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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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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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일 업무 하이 세정 하이 하이 헤어 따로 하이 쉐린 다같이 아름다운 소희입니다 저희 부부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많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특별지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날씨가 오늘의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날씨 그 broader 기회가 바로 매우 특별한 날씨가 그래서 매우 특별한 날씨가 네,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신나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보고 싶었나요? 너무 호흡하고 기쁨하고 기쁨도 너무激动 너무 추첨하고 여러분이 너무 추첨하고 기쁨이에요 너희도 너무 너무 추첨하고서 너무 추첨해요 네 여러분, 저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도 되나요? 오늘 하루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보았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과 함께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했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즐겨봐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댄스는 우리의 가을래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보니 더 많이 해보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픈닝 곡을 또 더 부츠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픈닝 곡을 또 더 부츠로 준비해봤는데요 걸그러시로 변신한 저희 구구단 어땠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가을지의 구구단은 어떠세요? 네! 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저희는 우리 직접 승수한 거 같아요 많이 하기에 다른 각각의 각각이 함께 하셔서 그럼 다음 무대에는 이 노래가 이 노래인데요 어떤 곡 준비했죠? 그럼 저희는 다음 곡이 어떤 곡을 준비했죠? 그럼 저희는 어떤 곡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분위기를 표현한 노래 아닐까 싶은데요 이대로 우리 다 자자 둘 다 한글자막 제공은